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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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3일째인데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신경이 어떠십니까?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한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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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힘내라 crises one more left Justin 정치권자를 다닐 거라! 정치권자를 다닐 거라! 희미가 중ог백을 체 Coordinating